우리가 원래 댄스 파트도 되게 잘해요. 댄스하면 슬기죠? 우리 슬기 씨는 어떤 춤을 잘 춰요? 자, 신청할게요. 좀 약간 파워풀한... 아, 유호맨은 파워 노래의 춤을 춤네. 파워풀 한 번 봅시다. 아, 슬기. 아, 인피니트! 준비하자. 오, 좋아. 아, 좋아. 왜? 와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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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는 뒤에서 봤는데도 아니, 하리스마가 나도 뒤에서 봤는데 뒤에서 봐도 멋있어! 반했어요! 여자도! 아, 여자 팬들 많을 것 같은데 네! 멋있다! 이렇게 된거 지금 우리가 웬디씨 춤도 봤고 조이씨 춤도 봤고 슬기씨 춤도 봤잖아요! 예리씨 한 번 봅시다! 뭐요? 예리씨 한 번 봅시다! 예리씨도! 예리씨도! 어! 무기력 됐어! 예리 약간! 무기력 됐어! 무기력한 예리! 여기 더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! 여기 더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! 저기 이분이 더 무기력이 못 보여줄거예요! 이거 한 번 봅시다! 가만히 앉아있어서 뜨는 거! 가방하게! 자, 나옵니다! 나온다! 나온다! 레디! 노래는 좋다! 새롭다! 이야! 노래 들어봐, 노래 봐!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! 왜 무기력이라고 그런 거야! 영영 pros like Un üzerine 예리씨는 순간적으로 숨구리 난다하는 거 같은데! 춤도usta! 춤출때만큼은 분위기 하네? 눈 변경해야 돼요 눈 변경해야 돼요 점수했는데